또 뭐지? 태형이가 지난번에 너네 회사 갔을 때 윤지영을 봤었다는데 그게 사실이야? 윤지영은 태형이 유치원 선생이었어 근데 거기서 왜 봤지? 어떻게 된 거야? 우리 직원이었어 태형이가 내 조카인 거 알고 사표 내고 가버렸어 됐어? 너희 직원이었다고? 4년 전에 나한테 사업적인 영감을 준 사람 우리 프리미엄 라인 디자인 해주고 내가 우리 회사로 스카웃한 사람이야 지금은 각오 없지만 왜 얘기 안 했어? 우리도 몰랐다고 정리했다고 하니 집에다 얘기하지 않았어 아버지하고 너 또다시 나빠지는 거 원치 않으니까 그 여자 다시는 네 주변에서 맴돌지 않게 누나 죽어도 안 오시겠다는 거야? 잘 모르겠어요 이러니 여자들이 욕먹지 공과사를 구분 못한다고 선배 뭐 내 말이 틀려? 우리 누난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? 알지도 못하면서 말들 좀 함부로 하지 마시라고요 누나 죄송해요 죄송해요 책임지려고 나왔습니다 어우 진짜 잘 오셨어요 어떻게 지내신 거예요 도대체 진짜 우리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요 진짜 오신 거라고 고생하셨어요 별로 없으셨죠? 응? 오늘 우리가 좋아지신 것 같고 와줘서 고마워요 제가 있을 때 했던 계약이니까 책임지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이 프로젝트까지만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여기까지 오기 힘들었을 텐데 네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일에 집중해서 잘 마칠 수 있도록 저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리스트라엘린이 투자자들 데리고 금요일에 옵니다 나랑 같이 미팅 가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네 누구세요 안녕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